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평창군 진부면에서 SUV 차량이 도로 옆 수로에 추락된 채로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.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이 열려있었고 차 바퀴 근처에서 사고 차량 주인인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어제 점심쯤 운전자가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